아니야. 자, 하리. 떡볶은 내일 또 먹는 거야. 자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떡볶은 내일 또 먹는 거야. 아니야, 엄마 안 가줘. 이거 내일 먹어. 아니지? 오늘은 끝. 오늘은 다 먹었어. 어, 아니지? 희범이한테 떼다달라 하는 거야? 하리야. 하리 배꼽 어딨어? 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았어? 많이 먹었잖아. 나한테, 나한테 가볍게 답은 먹었지? 정말 행복해. ieli에. 저는 더욱 러그 말하면 돼. 나의 너무 좋습니다.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먹어야지? 나의 고정에 러그는 어느라 소스에